모듈 교환 방식의 어린이 교육용 노트북, 인피니티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과 디자인 작업을 통해 창의력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인피니티는 어린이들을 위한 모듈형 노트북인데요. 제품 상단에 코어, 배터리, 카메라 등이 모듈을 통해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8.9인치 디스플레이, 1.4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8GB 스토리지, 1GB 램, 200만화소 전후면 카메라와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통한 무선 연결, 7000mAh의 배터리 모듈이 지원됩니다. 또한 상단 디스플레이만 떼어내 태블릿으로 활용도 가능하죠. 모듈형으로 구성된 만큼 추후 업그레이드도 모듈 교체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코어나 카메라 슬롯 교체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5.0이 운영체제로 탑재된 인피니티는 전용 교육 애플리케이션이 함께 제공되는데요. 이 전용 앱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대화 연기하기와 게임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학생들끼리 온라인 공간을 통해 교환 숙제와 공동작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인디고고에서 펀딩이 진행 중인 인피니티는 249달러 하나로 약 30만원의 가격에 내년 9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듈 교환 방식의 어린이 교육용 노트북 인피니티였습니다.